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 의장 고준일입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형선 회장님 그리고 송경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가 지금 회기 중입니다. 정말 바빠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그래도 존경하는 박영선 회장님 참석에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환경부의 박천규 실장님 그리고 남강희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작다 보니 환경 쪽에 많은 예상과 관심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박영선 회장님 앞에 계시지만 박영선 회장님께서는 로컬푸드 연구모임도 해주시고 또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대기질 연구모임도 해주시고 그래서 환경 쪽에 관심을 의회 차원에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의회도 더불어서 세종시가 좀 더 환경적으로 나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세종시를 굉장히 친환경적이다라는 도시로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협약식 남겨놓고 있는데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인하시고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